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이 진보당과 정의당을 대표해서 후반기 도의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. 박 의원은 지방의회 혁신과 도의회 개혁을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다며, 의회 참여 도민 포상제 등 도민 참여 확대와 도농강 정치 양극화 해소를 지방의회 제도 개혁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. 한편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이 되며,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후보로는 김태균 현 부의장이 선출됐습니다.